어 커피를 썼다 커피를 썼다? 커피 오 마이 갓? 커피 오 마이 갓! 커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아 얘기하다가 왜? 야 참아! 야 니네 참아! 야! 야 앞다리건! I say ho, you say she 호시! 호시! I say jo, you say shua 조슈아! 조슈아! 아이 좋아 어우 이거 뭐 대단하구만 대단해 야 이거 뭐 편의점을 차렸어요 제작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관리하구요 아! 이거 뭐야? PPL? 이렇게 또 겟워치 6가 와! 오! 이게 원클릭 밴드구나 어디? 오! 원클릭 밴드라 탈부착하기가 쉽네 아이콘이랑 키보드도 전부 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베젤링 요거 예 자 일단 제가 한번 차보고 음 화면이 훨씬 더 커졌네 아 이게 그리고 요게 그 겟워치 6 기능 중에 불... 불교... 아이콘 아이콘 잘하는 걸 왜 아니 평소에 잘하는 걸 왜 너는 PPL만 하면 이렇게 못하니? 이유가 뭐야? 부담이야? 어? 그게 그렇게 부담돼?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던 대로 왜 그러는 거야? 아이콘 아이콘 삼성 아이콘 어쨌든 요게 이제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감지가 되면 요 알림이 온다고 그래요 요게 좀 뭔가 저 어르신들께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워치가 운동할 때 뭐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특히 런닝을 뛸 때 요게 그 심박존이 생성이 돼가지고 심박수에 따라가지고 운동 강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또 끝나고 오늘 또 저 운동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저 식스 차고 가가지고 제가 한번 저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도 저 제가 어 은희하고 숙이한테 워치6 나오면 제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요거 보내줘야겠네 야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마침 딱 워치6가 이렇게 바로 나왔어? 사비로 구매를 해가지고 두 분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새우 오빠는 좀 일찍 오실건데 개원증을 잘 입고 오실건데 아 새우가 10회에요? 아 진짜 아 이거 웃긴다 이거 본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증은 항상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증을 분실할 때에는 개주에게 신고하여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은 피해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개주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증은 어떤 경우에도 반납할 수 없습니다 진짜 명예계원증이네요 아무것도 없네 아 또 왔네 헛기침하고 아 그 시스루를 입고 아 시스루 아닌데요 이거? 조명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스루가 아닙니다 불쾌하면 커피 한잔 때려요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오면서 한잔 때렸는데 아 뭘 또 때렸어요 아침에 오면서? 아침에 오면서 원샷, 투샷 네 이동하는 중간에 제가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또 홍길동전 야외촬영이 있어가지고요 파이팅하고 집에서 약간의 수면을 취하고 또 한 6시 50분 정도에 일어나서 네 또 그루밍 좀 하고 네 다들 각자 할 일한다 아니 그래도 연예인이 아니 아니 연예인이 자기 하루 일과를 아니 듣고 있다고 수빈이? 아니 스테릭 아니 지금 연예인이 그래도 자기 하루 일과 프라이빗한 이거 이거를 지금 일렬에서 직관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분 중에 얘기를 들으신 분이 오스트 한 분 그리고 누군가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괜찮습니다 섭섭하네 근데 이해하지 그럼요 아 그래서 네네 우리 저 조셉 다른 걸 떠나서 우리 그 핑계고를 함께 해주신 기념으로 네네 아 진짜요? 제가 일단 직접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써드립니다 조세우라고 하고요 아유 유재석을 쓸 뻔 네네 약간 습관적으로 꺼부라미를 습관적으로 이음을 쓰시려고 하길래 양배추라고 쓰시려고 하나 했네 오오 생년월일이 1972년인가요? 아니요 1972년은 형이 태어나신 애가 72년이고요 하하 1982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네 1982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 요거는 제가 사진을 좀 붙여서 코팅을 해야겠어요 코팅을 여기서 직접 찍어줘요 아 진짜? 어 근데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야 요즘 세상 좋아졌다 바로 그냥 되네 바로 그럼 명예개원증을 받으시는 분이 아 우리 조셉이 처음이죠? 어 제가 처음이고 네 아 진짜? 석사명도 지금 6회 석사명도 6회 석사명도 6회 어휴 다시한번 이야 대단하다 우리 조셉 조셉이 핑계고에 지분이 있어요 어 어 일단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 그 소속감에 저는 또 하루하루 아 그럼요 느끼거든요 네네 아 됐어요? 어? 이야 약간 가이드 하시는 분 같은데? 남태평양 어느 곳 네 이름 모를 섬에서 네네네 정착하셔가지고 지금은 성공하신 가이드 네네네 아 43까지 개그맨 생활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놀러 갔는데 그곳이 좋아서 아 맞아요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명예개원증 핑계고 1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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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아 진짜 이건 너무 의미가 있는 네 그리고 우리 또 막내 PD 새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종종 봐요 뭘 종종 봐요 뭘 종종 봐요 아 그래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 호시야 야 호시야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십시오 어 조시야 야 여우 여우 이쁘게 가네 아 야 앉아 앉아 해볼 수 있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씩 다 해 마이크 그렇지 어 마이크 좀 달고 아 친구들 잘생겼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정말 왜요 좋잖아 아 부럽다 아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자리를 옮겨서 두 분이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앉아요 호시하고 우리 조슈아 아니 사실 호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런닝맨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조슈아는 거의 지금 처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아 방금 아 네 슈아가 잘생겼네 아 예 호시도 잘생기고 조슈아가 이제 아직까지 형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살짝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떤 설레임 아니 뭐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만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아 슈아야 너무 좋아 그럼 어디다 왔어? 아 번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슈아야 야 죄송합니다 실례가 안 돼 아 실례가 안 되지 아 바로 바로 아 진짜 은근슬쩍 저도 한번 아 그럼 그럼 좋지 두 친구가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형들이 먼저 번호 물어보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주고 아니 이게 진짜 또 야 혹시 형이라고 아 그럼 당연하지 아 잘하네 와 그럼 나도 야 호시야 굉장히 고마웠던 게 우리 인스타그램도 먼저 형 저희가 팔로우 해도 될까요? 그 자체가 고맙잖아 아니 우리 동생들이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있네 매너가 있어 매너가 아니 저기 우리 호시야하고 우리 조슈아는 얘기한 대로 아 지금 석상위험이 좀 늦는데 함께 예능을 함께 했죠?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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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앤마블 아 맞아 프로앤마블은 이제 뱅커 이승기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승기씨가 이제 뱅커로서 어떤 현금을 다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해 아 이제 전체적인 그 네 네 네 네 조율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 브러더스가 있습니다 시브로에는 석진이 형 저 동희 맞아요 그리고 갑브로에는 유현석 규현 그리고 시브로에는 이제 시브로에는 조슈아 호시 아 시브로 네 시브로 아 조시 호시 그래서 시브로 며칠이에요? 7월 21일 오후 4시에 시작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석진이 형 돈 받으러 오셨어요 털이 한가득이 돈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그래그래 바캉스로 오건 좀 이 정도 해 줘야지 네 왜왜왜왜 왜그래 손오공이에요 어 어 내가 이거 생각하고 온 거야 아 진짜 그리고 약간 이 룩은 바캉스에서 밤에 클럽 갈 때 클럽 갈 때 딱 이러고 가는거지 아니 왜 여기에 왜 롤렉스를 왜 찾을래 드디어 오랜만에 찾으셨네요 나는 30년 넘게 알면서 형이 이러고 어디 다니는걸 못봤는데 네가 잘 모르는거야 밤에 바캉스에서 클럽 갈 때 딱 이렇게 아니 조슈아하고 호시도 이렇게 평범하게 오는데 왜 형이 이러고 오냐고 세븐틴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또 그냥 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냐 호시야 그럼 돼요 우리 친해요 마이크 쳐드려요 클럽에 오셨으니까 마이크를 찾으셔야죠 마이크를 거의 목조새끼였다 마이크를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거의 침 넘어가는 소리들 야 그 정도면 거의 지금 내장 소리 다 들려 의상을 망가뜨리네 그래 앉아 앉아 편하게 하자 형 왜? 그 반려견 가지고 나도 약간 그 생각했어 여기다 눈 이거 진짜 미치겠네 반려견인데 안타나 이거밖에 없어 안타나 왜 이리 이제 나실 때도 됐잖아 지금 막 형 일단 사과해 주세요 너 늦었어 형 지금 약속인데 야 몇 분 3분 늦었다 조슈아하고 호시 다 바쁜 친구들인데 사과해 야 뉴스야 이거? 야 정시에 빡 들어가냐 녹화방송을 아니 아무거나 아니 형 네 명 중에 한 명이면 주요 인물 아니야 아니 그 형 아니 연락도 없어 어디쯤 오는지 아니 진짜 연락도 없어 연락도 없어 와서 내가 연락했어 아니 연락도 아니 뭔 방송이 연락하지 않냐 연락하죠 연락하죠 5분 전쯤에 어디쯤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준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었네요 예 조금만 들어갈게 그럼 여기서 이제 석진이 오빠 한 3분 늦는대요 그러면 어 그럼 뭐 5분에 들어가지 뭐 이래서 딱 들어가야지 야 9시 뉴스냐? 야 무슨 생방송이야? 그러지 않냐? 그러잖아 넌 맞지 않는데 맞다고 얘기해 아니 정확히 이게 호시야 그러니까 아 위화 형 야 야 아 그래서 그 얘기 했어 뭐냐면은 이거 재계약을 이제 7년 돼서 했는데 재계약 시즌이냐? 요 딱 요 시즌에 지금 하 시원하게 불렀니?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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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야지 석진이 형 그런 거 많이 물어봐 아니 석진이 형이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무슨 지혜를 알려주시더라고 뭐 부동산 석삼이 형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 내가 그때 여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여기 얼마였는데 여기 얼마였는데 여기 얼마였는데 왜 센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아 걔 선글라스 껴어 써니? 어 그냥 받고 낄 거야 어 걔 그거 신경 쓰지 마 내 누나를 니가 왜 선글라스 딱 안경 껴야지 맞아맞아 계속 어 야 밝다야 이렇게 밝아 그러니까 밝아 아니 지금 잠깐만 슈아하고 호시가 지금 몇 살이지? 전 스물 아홉이고 아 요즘 마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스물일곱이 아 스물일곱 어? 마누라고 하면 저도 스물일곱이 아 스물일곱 아 유월생 저는 십이월생 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같은 나이가 됐구나 아 그렇구나 마누라 하면 같은 나이가 되지 아 이게 있어 그런 거 둘이 친구로 지내 어떻게 지내 형이지 형이지 아 형이라 그러는구나 연도가 왜냐면 태어난 해가 근데 마누라 하면 친구인데 야 야 너무 찡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어 제가 그래서 이제 마흔살 됐고요 어? 진짜요? 마흔살 마흔살 형이 만으로 이제 50살 오? 석삼이 형이? 내 나이는 비밀이야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석삼이 형이랑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야 아 진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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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정해졌어 형이 혹시 아빠가 이러고 다르지는 않잖아 아 그쵸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면 뭐라고 할 거 같아 너무 멋있다고요? 너무 멋있다 형 멋쟁이에요 그 얘기를 추아는 요즘 관심사가 있나? 요즘 향에 관심이 많아요 향수나 양초나 뭔가 이 향을 맡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아 그래? 뭔가 향수를 모으면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좀 행복한 그게 또 있어요 저만의 공간대 공간대 그런 거에 관해 맞출 수 있냐 그러면? 네 좀 맞춰봐 이거 어 핸드크림인데 이게 향 조말론 어허어허허 어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어 너 어떻게 알아? 대박 우리 호씨는? 저 옷을 너무 좋아해 핵션에 헷션에 그니까 그 쉴때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항상 그 옷을 어플 들어가서 항상 옷을 보는구나 아니 옷이 지금 좋아 이거 개인 지금 옷이지 아니아니 아니 개인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리스매 아 스타일리스매 형 그거 개인 옷이에요? 뭐 같아요? 맞춰봐요 저는 그 주인님이 사주신 거 같아요 하하하하 야 주인님 주인님이 사주신 거 아니에요? 왜그래 천사 같기도 하더라 천사 오늘 세븐틴의 수호천사 반바지로 약간 통일했네 아 괜찮네 쉴 때는 뭐해? 저 쉴 때 집에서 뒹굴거나 쇼핑하러 가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시간이 좀 많았을 때는 해외여행도 가끔씩 하고 아 이게 나름의 싱글 라이프를 좀 즐기네 좀 즐겨요 저는 되게 좋아 호 씨는? 저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거나 거의 안 나가거나 아니면은 본집을 가요 왜냐면은 가족들이랑 사실 보는 시간이 많이 엄마 밥 와 엄마 밥 딱 해주시는 거 딱 먹고 어머님이 좀 뭐 해주세요 가면은 보통? 어머니가 사실 요리를 잘 못 하세요 배달을 시켜주시긴 하는데 사실 이거 좀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 그 요리를 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 잘하신다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요 잘하는데 너 왜요? 아니 제가 부러졌는데요? 어색한 어 진짜세요? 괜찮아 앞에서 잘 안 보이잖아 부러진 게 나사가 빠졌네 나사가 빠졌네 다른 안경 좀 드릴까요? 아니 저 안경이 다른 안경 가져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니? 너 이거 진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조슈아가 전화가 와서 형 나 저 핑계고 봤는데 그 안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거야 이거? 아 그래 그냥 써봐 아 슈아가 달라고 그랬어?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네 분 거를 하나씩 갖고 왔어요 아 야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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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하나 씻고 어우 야 너무 잘 어울리시네 야 어우 되게 잘 어울리시네 야 형 진짜 잘 어울리시겠다 야 형 좋더라고 야 이거 얘네들이 쓰면 이것도 완판 된다 오우 멋있어 어우 멋있어 역시 사람 달라 이렇게 달라지네 아니 진짜 이게 달라 우리 조셉이 제일 잘 어울리네 니가 제일 잘 어울리네 저는 뭐 이거 진짜 잘 어울리네 아니 호시는 형제가 어떻게 돼? 누나 있어요 누나하고 사이가 어때? 아 연년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연년생이요 제가 연습생 대구부터는 좀 많이 못 보니까 좀 서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뭘로 싸웠는데? 리모컨 갖고 싸우거나 아니면 제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나오라고 누나가 막 그러면 현실람매구나 그냥 그냥 나오라고 꺼져 꺼지라고 나 써야 된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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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자연스럽다 일단 나와 진짜 같았어요 눈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꺼져 슈아는 형제가? 전 없으... 외동 야 외동이구나 좋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외동일 때 되게 외롭겠다라는 눈빛을 바라보는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형이나 누나 동생이 있었으면 하지 않아? 친구들하고 친한 형들하고 친한 누나들이 있으면 그게 다 채워져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따스하더라고 따스해 슈아가 좀 더 따스해 그리고 효심이 대단하다 아 그래? 어머니 뭐 이렇게 사드리고 이런 거 내가 다 들었거든요 최근에 뭐 어머니한테 뭐 사드렸어? 얘기해도 되냐? 슈아야 아니 어머니가 원래 미국에 사셨는데 한국에 살을 하고 집 사이즈가 달라 와 근데 집을 사드렸어? 왜냐면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셨어요 어머니가 한의사였어가지고 병원도 하고 다른 식당 같은 것도 하고 하시고 좀 돈 모아서 엄마가 진짜 갖고 싶은 걸 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어머니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깔끔하시고 막 침 낼 때도 이렇게 탁 아 엄마 아 침을 그렇게 놔요? 저 그... 미국 갔을 때 투어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침 맞았어? LA 갔을 때 형 LA 사니까 형은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 그냥? 저 없이 저 몰랐어요 엄마한테 가서 전화하고 들어서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침 몇 개 딱 놔두고 오! 어깨가 막 이렇게 풀리고 아들 친구면 아들이지 야 어머님이 또 한의사이시구나 네 한의사였었는데 지금 일 안 하시고 이제 안 하시고 제가 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가 열심히 야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효심이 대단하네 저희 멤버들이 다 그래 호시도 그렇고 야! 야 근데 이런 거 방송 나가면 호시야 어머니께서 야 조슈아는 집을 해줬다는데 아이고 형 어머님이 방송 보시면 형한테 왜? 형 호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뭐 우리 어머니는 뭐 그냥 소박하시니까 효심은 석진이 형님도 왜왜? 항상 어머님께서는 3만원짜리 도시라고요 효심 가득한 너 그 얘기 기억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석삼이 형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또 저도 약간 좀 힘들었었어가지고 집이 저도 이제 바로 벌자마자 부모님 집 해드리고 아 진짜 아 그러니까 호시하고 조슈아 부모님이 뭐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우지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아들을 있어 봐서 아는데 편지 한 장도 그렇게 고마워요 뭐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 사람이 우리 조셉도 뭐 부모님께 많이 그런 거 해드리잖아요 저도 근데 뭐 사실 뭐 입 밖으로 얘기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네 그럼 뭐 어디 입 안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입 밖으로 꺼내내라는 얘기에요 입 밖으로 좀 내요 그냥 뭐 제가 다 해드리죠 아 그러니까 조셉도 잘해요 여기 진짜 저를 위해서 그냥 다 희생만 하시는 거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뭐든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여기 지금 다섯 명의 아들 이렇게 잘 커서 어머니 늘 효심 늘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하늘 아유 아우 야 이거 가사를 다 기억하네 그럼요 혹시 괜찮으신다면 이 수박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너무 수박을 나중에 쌓아드릴게요 수박보니까 엄마가 수박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드릴게요 와 진짜 순간 교회 온 느낌이죠 아 그래서 차분해지죠 차분해지죠 홀리해졌어 아니 형 호시는 우리 좀 본 적 있죠? 호시? 러닝맨 나왔었잖아 어 그렇게 가 나왔었나? 네네 그때 나왔었잖아 하하하하하하 조슈아는 왜 안 나왔어 그때? 저 그때 안 불러주셨어요 안 불러줬구나 야 잘 한번 얘기해봐 아니 이 형 뭐하는 거야 안 불러준 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이 형 뭐하는 거야 호시야 너 혼자 나왔냐 아니면 아니 그때 민규라고 민규 민규라는 친구가 있었지 세븐틴을 내가 많이 알아요 내가 세븐틴을 형 노래 하나만 얘기해줘요 노래 하나만 얘기해줘요 세븐틴 노래 하나만 세븐틴 노래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입덕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지 저는 아주 나이스로 입덕했어 나는 나이스로 입덕했어 저도 아주 나이스로 입덕했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거 알지 알지 아주 나이스 요번에 신곡 요번에 신곡 손오공 노래 조금만 해주세요 손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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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희망 손오공 우리들의 희망 손오공 손오공 구름 타고 날아 어공 어공 손오공 헤이 드랍트 비트 손오공 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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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내가 저 내가 내가 BTS 다이너마이트 내가 아작을 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팬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왜냐면은 또 중독성 있어요 이거 나도 모르게 지금 보시는 계원님들 나도 모르게 내일 이따가 어공 어공 손오공 구름 타고 날아 구름 타고 날아 어공 어공 손오공 어공 야 지금 호시야 너네 조심해라 괜찮은데 이 멜로디? 아 그래도 맴 돌 것 같아요 진짜로 어공 어공 세븐틴 예전부터 봤는데 난 솔직히 이 친구는 행동하는 거 보고 이렇게 글로벌 스타인지 잘 몰랐어요 우린 잘 모르고 있잖아 너무 겸손하니까 이게 사실 8년 차인데 지금 어 7년 그 징크스라는 것도 이제 아이돌기에는 있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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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로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 네 요즘 좀 많이 느껴요 아 요즘? 그치?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좀 뭐야 한국에서는 많이 못 알아봤는데 요즘 좀 걸어다니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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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아? 어 진짜? 어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사인 해달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제가 최근에 다래끼 나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딱 나갈 때쯤 아 저 세븐틴 너무 팬이여가지고 사인해 주실 수 있냐고 이게 이게 나 아 근데 저도 그 이비인후과 가서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링거를 막 다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병원에서야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말그대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세대 연령대를 넓혀서 그럼 세븐틴을 많이 하시고 사실 손오공 노래도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넷 명이야? 오늘 웬만하게 계속 올라가니까 986만명이야 와 천만명 와 그러면 다이아몬드 저거 봤겠구나 천만되면은 잘 몰라 천만되면 저 다이아몬드 저거 와 아 맞아요 맞아요 지 편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지 편한 세상은 그래도 59만명 아 형 이거 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다시 재절비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아 여러가지 상황이 있고 하여튼 곧 다시 시작하시는거죠? 곧 시작할거에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넌 안 기다리잖아 거짓말 좀 하지마 니가 내꺼 기다릴 줄 있어 야 거짓말은 왜 이렇게 이거 알잖아 아이 형 화를 내요 아 그게 아니라 세호야 형 왜 화를 내 물론 니가 죽치고 하지 니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얘기하고 니가 착한 아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아 근데 니가 내 채널을 기다린 적은 없잖아 형 개인적으로 전화주셨을 때 다 지 편한 세상에만 전화주셨잖아요 그건 맞아 형 오늘 아 오늘 좀 고맙습니다 아니 저게 우리가 깜짝 놀랐어 우리 그 BTS 나왔을 때 끈해 끈해 요거 얘기했잖아요 패치 붙이잖아? 패치 붙이겠지 않아 너랑 똑같구나 저 자세가 저 자세가 그래서 실제로 리플 패치 쪽에서 연락이 와서 광고? 아 이제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죄송한데 그 저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저랑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면 돼요 아 맞아요 미안한데 PPL 하려면 한 20 받아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PPL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저도 정확하게 죄송하잖아 우리가 모자이크 할게요 모자이크 하셔도 돼요 나 여기 지금 드론크라고 스르셨는데 이거는 핑계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근데 석삼이 형도 약간 여기에 지분이 있어요 나도 지분이 저도 연락이 왔는데 야 호시야 뭐 호시야 너 지금 되게 조용하게 뭐하니 너 괜찮아 호시야 편하게 편하게 나 궁금해해 나 광수하고 이 형이 기모를 뚫고 나왔거든 기모를 뚫고 나와서 사실 BTS 친구들 나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 우리 그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네가 사업은 네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그 친구 든 상자는 모자이크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꼭 지켜주세요 아 족꼭지 다 드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여튼 저 축하드립니다 내가 지분이 있잖아 있지 있지 아니 시상은 나야 축하드려요 네네네 이거 이렇게 돌려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제가 아니 석진이 형님이 좀 너무 재밌으신 게 제가 이제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석진이 형한테 형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야 니가 빠르구나 안 되겠다 이거 이름 뭐야 조심스럽게 꼭 지켜주세요 족꼭지입니다 오케이 난 직꼭지로 갈게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세요 너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길게 하는 순간 네네네 꼭지가 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아 그렇죠 여기까지 꼭지가 머리가 근데 덜 만들었더라고 어 취가 않나? 야 돈 받아 그만 이거 지금 업체에서 좀 갖고 와 여기까지 그럼 원래는 학교를 다녔겠지만 원래 연예인이 꿈이었어? 6학년 때 이제 그 아버지 친구분이 샤이니 태민 선배님의 이모부세요 아 이게 또 연결 연결 근데 그때 이제 싸인 CD를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꿈을 키우게 되죠 케이팝을 알게 되고 댄스대회 중학생 때 막 나가고 막 이러면서 캐스팅이 되고 댄스대회 나가서 못 췄어 혹시? 루시퍼 했어요 루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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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오랜만에 루시퍼 아 그럼요 루시퍼 루시퍼 한번 보자 아 우리 우리는 미안한데 음악은 현장에서는 재생 가능한데 여기는 뭐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이상하다고 할 거야 이상하다고 할 거야 무반주로 나갈 수도 있어 숨을 곳도 찾지 못한 날은 피하려고 있어봐도 칼가락이 다르다 디테일이 달라 디테일이 달라 아 너무 멋있다 아 이걸 그때 췄어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선이 달라 선이 선이 달라 신기했던 게 태민 선배님이랑 그때 사인 받은 후에 접점이 아예 없었어요 올해에 번호 교환을 하게 됐어요 아 태민이랑? 챌린지 요즘 챌린지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태민이 형이 챌린지 찍자고 해가지고 야 느낌이 시원하겠다 샤인 형들도 이제 새해 봄 나와서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이 아 안녕하세요 뭐 아 너무 좋아해요 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예를 들면 저 혹시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응? 저 그때 어디서 싸인? 싸인 받았던 아 근데 또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아 그거 와 저예요 어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세븐틴 친구들을 처음 만난 거는 오렌지 카라멜 아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을 때 아 근데 거기 계신 대표님이 인사해 우리 연습생들이야 아 데뷔하기 전에 데뷔하기 전에 그때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와 진짜 와 정점을 찍었지 지금 세호 형도 이렇게 아 세호도 뭐 지금 세호 좋지 정말 많은 우리 연예계에 내놓으라는 스타들이 정말 좋아하는 맞아요 스타예요 우리 슈아는 어떻게 좀 연예계에 길거리 캐스팅이 됐는데 아 그래 얼굴 뭔가 알아?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거기 가다가 우리 플레디스라는 회사인데 혹시 오디션 볼 생각 없냐고 한국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네 그전엔 제가 한국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행기표도 사주고 숙박도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어 그래 가봐라 야 어머님이 그걸 또 허락해주셨네 우리 같으면 난 무조건 반대했을 것 같아 그냥 불안하잖아 제가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비행기 그때 처음 탔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오디션 보고 나서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럼 뭐 했어? 슈아는 뭐 했어? 제가 그때 기타를 쳤었어요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오빠네 그리고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그럼 교회 노래로 불렀어? 제가 그때 당시에 썬데이 모닝을 되게 좋아했 머룸파이브를 되게 좋아했고 아 썬데이 모닝 아직도 몰라 아직도 네 아직도 아 그래? 조금만 해줘 봐 아 나 너무 좋아하는데 잘하네 아 잘하네 야 일단 슈아야 발음이 불안하지가 않다 아 미국이 원래 우리 썬데이 먼데이 네가 먼데이 니가 먼데이 아 근데 이게 마룸 파이브네 마룸이란 우리는 마룸이란다 아 여기 마룸파이브로 그럼 멀어지고 먼 파이브가 아니고 슈아야 이거 발음 지적해줘 머흔 파이브 머흰이 아니에요 머 룬 파이브 마이 페이브릿 뮤지션 아니 페이브릿 뮤지션 그 앞에가 발음이 무너졌어 벌써 아 예 앞에가 무너졌는데 배우기를 영국식으로 배워서 마이 페이브릿 뮤지션 머흔 파이브 머흔 파이브 지금 세븐틴 모셔놓고 이 인성 봐 이거 직접 다 영어로 커피가 쏟아졌다가 뭐예요? The coffee spilled 어떻게 한다고? The coffee spilled S-P-I-L-L-E-D 영어 선생님 해도 되겠다 되게 잘 가르쳐주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 진짜 잘 가르쳐주네 영어 못하면 이상하지 우리 동생들이 에티튜드가 기본 착해 착해 리핀 플리즈 근데 여기 아니 그렇게 얘기해 여기 카페야 진짜 이상하게 여기 오면 커피 엄청 버텨 드릴거놓고 제가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커피 먹으면 좋겠다 잠..잠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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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저 형 뭐하는거야 내가 아는 미국인들은 약간 약간 이시 되겠는데 발음의 차이가 있긴 해요 호시야 호시도 영어 좀 하지 저 잘 못해요 맨헨 그러면 브로임마블 기자간담회 때도 영어 인사는 조슈아 같이 조슈아가 다 우리 두바이 갔을 때도 슈아가 있으니까 이게 조세 지금 미국에 조슈아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 당연한거지 그래서 저한테 영어 잘한다라고 하는게 제가 형한테 한국어 진짜 잘하네 아니 근데 조슈아는 뭐가 있냐면 한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서 왔는데도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19살 때 아 그래? 그때 한국말을 배운거야? 그때 한국어를 좀 어느라게 했었는데 나 여기 와서 좀 많이 들었어 너무 잘해 You born in USA? Born in race California In LA LA Yeah, 서부 서부 그거 그게 안됐어 그게 안돼서 서부야 저는 이때쯤 석진이 형도 글로버스터니까 영어로 대화 조금만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안돼 석진이 형 두 방에서 영어 진짜 잘했어 What is no problem? I like USA I like Korea Where in the US do you like? Your favorite city Oh Favorite state In the US? Yeah, the west The west? Like what state in general? Like the name of this state?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And And the land And the land 이 형 영어로 영어로 호텔에서 커피포토카트 해주세요를 커피포토 커몬 하신 3사람이에요 커피포토 커몬 커피포토 커몬 Yes, 커피포토 커몬 커피포토 커몬 아니 왔다면서요 왔어 와와와와와 그리고 영어는 사실 어려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가는 셔틀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이런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들고 이 형이 호텔에서 실제로 한 영화에요 하이 저쪽에서 얘기해 길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별얘기 아니에요 인사하는거야 Excuse me 셔틀버스 To 쇼핑몰 What time? 이러면 다 알아들어 오 이 순간 알아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듣잖아 어수는 틀리지 내가 네 아예 틀려요 이거 죄송해요 아예 틀리지 아 이거 되긴 되는구나 다 알아들어 근데 그거를 주눅 틀어서 아 셔틀버스 막 이러지 말고 당당해야돼 형은 당당하게 막 그때 브로앤마블 촬영할때도 기사님한테 어 고 하다가 샤바리 좌바리 우바리 직바리 야 호시야 이게 이제 샤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야돼요 MZ이신 분들도 사실 우리 세대 언어들을 조금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 좌바리 뭐겠어요 좌해전 우바리 직바리 직지 유턴은 뭐겠어요 유턴 턴바리 아 턴바리 도라바리가 아니구요 도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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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데나 바리 붙이지마 잘 몰라가지고 도라바리 뭐게 약간 세 글자로 압축을 아 턴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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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바리 요즘 많이 쓰는 말 뭐 좀 있나? 아 요즘 MZ 용어 MZ 용어? 킹반네 이런건가? 킹반네 킹반네 저희도 사실 아니 근데 의외로 사실 우리가 MZ세대 쓰는 특히 G세대가 쓰는 여러가지 줄임말이라던가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거기 해당되는 연령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분들은 몰라도 그냥 내 자체가 G세대니까 이 편의점 의자 있잖아요 요즘 MZ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아 우리가 맞춰볼게요 잠깐만요 이런거 좋아 MZ들이 잠깐만 이 편의점 의자를 부르는 네 글자? 마침에 선물로 제가 요거를 진짜 이럴거야? 없으니까 그냥 하지마 안 받아 네 글자에요 편의점 의자를 편의점에 있는 의자를 얘기하는거지 딱 조슈하고 호시는 사실 실제 우리 G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약간 한글인지 영어인지만 알려주시면 안돼요? 의성 아 의성 난 알았다 내자죠? 찍찍이 내자 왜 찍찍이야 야 드드드드 아니야? 드드드드 끌 때 약간 드드드드 그치? 우드드드드 아다다다 드르르 다닥다닥? 끄륵끄륵 어? 지금 슈야? 끄륵끄륵? 어? 끄륵끄륵? 끄륵끄륵? 끄륵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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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끄륵끄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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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더 어려워 이거 왜 더 어렵게 끄륵끄륵 여기 지금 잘 MG들도 모르는 소리 지금 이거 어느정도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즘 서로 소통을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요런게 또 공감을 얻고 나면 이게 유행이 되고 그런거 같아요 아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미국도 주민말 있다고 하던데 아 있어? 아 있지 있어 아 있는데 잘 안 쓰는구나 제가 잘 웃을때 K 있어요? 아 저 때는 그냥 LOL, LMAO 막 그런거 LOL, LMAO는 뭐야? LOL, LMAO는 뭐야? LOL, LMAO는 뭐야? LOL, LMAO는 뭐야? 야 너 K, E는 뭐야? 잠깐만 K, E가 뭐야? K, K를 K로 쓴대 아 진짜? K, K만 쓰는 거 아니야? 미국인들도 K, K하고 웃나봐 그렇지 그렇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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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롤, 롤, 롤 있잖아 롤 롤도 약간 크게 웃는다 그래 롤, 라우드 소리 지르다 This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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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프 예 오오 그게 영화 스마일 스마일 라우프 미, 미들 라우프 미들 라우프 미들 라우프 잉글리쉬 잉글리쉬 아, 오늘 아쿠워드 스마일? 오늘 아침 모닝 슈아 잉글리쉬에요 아, 진짜 비웃는 건 뭐야? 비웃는 거? 스멀크 스멀크? 스멀크가 약간 아, 이게 스멀크 아, 약간 썩소 썩소 같은 느낌 너 비웃어 이럴 때 You 스마크? Are you smirking at me? 아, 나에게 비웃었냐 형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 스마크! 아니, 그럼 그럼 하나번 I'm angry 저말이 저말이 무발이 아니, 저는 근데 미국에 미국 갔었을 때 하니까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 아, 그건 있지 God bless you 그래? 근데 그거는 친구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 하더라고 미국에서 모르는 분한테도 아침 인사하고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막 그런 것까지 야 어색하더라고 LA 인사하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는 인사하는 게 약간 그렇지 저 사람 뭐야 이러지 아침 산책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 어색하지 우리는 근데 안녕하세요는 하는데 안녕하세요는 해? 네 어디 앤넷사람한테만 그냥 엘리베이터 탈 때 아, 그건 하지 이웃들하고는 하지 갑자기 우리가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아,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100% 뭔가 판매 혹은 이제 아, 맞아 어떤 길을 좀 물어본다든가 예를 들면 아, 저 당한 적 있어요 진짜? 강남, 제가 연습생 때 강남역을 저희가 되게 자주 놀러 갔어요 막 쇼핑하러 ABC마트 거기 있고 갔는데 갑자기 아, 눈빛에 되게 오우 고가 보인다고 혹시 나랑 똑같아 연습생이세요? 뭐 이런 음악 쪽 일을 하세요? 야, 신기하다 하 네, 저 하는데 그래서 뭐 햄버거를 사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한테? 근데 그때 연습을 가야 돼가지고 햄버거를 사달래? 아니, 여기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아아 진짜 얘기해 줄게 있다고 너무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연습 가야 돼가지고 못 갔구나 다행이다 그거 갔으면 하루 종일 나는 갔잖아 아, 리얼로 갔어 갔어, 리얼로 나 그 지구까지 갔었어 근데 진짜 리얼로? 저희 멤버 중에 승관이도 갔었어요 거기까지 승관이도 갔었어요 가면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 제사 지내 승관이도 제사 지내 거 같은데? 거기까지 갔다가 내 집 뭐하고 있는거지 하고 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엄청 잘하신다고 당연히 잘해요 경험을 없어가지고 승관이 또 여기서 내가 이거 설마 내가 가겠어야 했는데 눈 떠보니까 거기였어 그래 나는 심지어 내 차로 모셔서 갔어 진짜 그분이 차가 없대 그래서 그럼 제 차로 가실래요? 아, 왜냐면 일도 더럽게 안 풀리고 이럴 때 상대적으로 내가 일이 안 풀린거 날 때 그런 분들이 다가오면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끄집어내면 나도 모르게 혹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좀 귀가 얇은 편이야 어때요 호시는? 저는 그런 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의외로 네 근데 두 사람 성향이 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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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 can speak Korean a little bit I can only speak Korean a little bit Hey! 난 지금 아파트 관공 줄 알았어 다르지요? 둘은 좀 어때? 저희는 뭔가 다른가?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INFP요 아, 너 아이야? 넌 인줄 알았는데 그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 다 E 같은데 넌 저 ENFP지 얜 I 같은데 아, I 같은데, 슈완은 아, 진짜로 그냥 못 믿어 나도 I라고 생각하는데 I라고 내가 근데 형은 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왜 아니, 왜 나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몇 명 안 되지만 뭘 몇 명 안 돼? 꽤 있던데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아, 꽤 있어 아, 나 진짜 석삼이 형이 팬이 꽤 있다니까 아니, 근데 나 너무 감사한 게 그래 나 깜짝 놀란 게 요번에 요번에 제작 발표했잖아 했는데 오, 진짜? 아니, 싱가포르랑 홍본에서 아니 네 쌀환을 보내주셨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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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석삼이 형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와, 깜짝 놀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석삼이 형이 특히 우리 그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하가 우리 그 롤모델의 석삼이 형이에요 아니, 형은 그냥 그 생각이 너무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솔직히 몰랐을 땐 꼰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꼰대가 전혀 아니고 완전 안 꼰대지 완전 우리 애한테도 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형 오버워치 그 얘기 또 그래, 오버워치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맞아 해외에서 슈아가 보기엔 어때? 석삼이 형이 꼰대인 것 같애 아닌 것 같애? 아, 근데 너무 좋으셔요 아 방송 나갔을 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첫인상은? 첫인상은 꼰대 아니, 글쎄 다 그렇게 해봐 첫인상만 그랬어 그래, 다 그렇게 해봐 다 그렇게 해보는데 지내보면 또 안정하나 이거 좀 사실 철지는 해먹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조슈아와 호시가 생각하는 꼰대 꼰대 꼰대는 뭐예요? 근데 저는 꼰대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래, 배울 점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사라졌는지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 사람이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요? 나이 많다고 뭐 시키는 사람 좀 전에 좀 전에 좀 전에 체유한테 한 잔 더 부탁해요 이거 그거는 정중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거 좀 빨리 줘볼래 줘볼래 나 이제 아니 근데 지금 거의 거의 지금 그랬어요 저장세로 제가 아니요 안 해요 아 그렇다면 제가 정식으로 뭐 드릴 게 없네 사과를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것이 좀 절대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처럼 해라 내지는 나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후배들을 좀 깝깝하게 만드는 건 좀 그렇지만 편하게 만드는 사실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도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가 이제 그 꼰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아가 형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서 대화하는 거랑 내가 했는데 야 슈아야 잠깐만 와봐 아 근데 이게 꼰대지 이게 꼰대라고 하더라고 야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슈아야 형이 요즘 너를 봤을 때 말이야 네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조셉 이리로 잠깐만 나와 갔다와 갔다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호가 많아 아니 좀 슈아하고 호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호가 많아 아니 그 정보가 확실히 두 친구의 힘을 느낀 게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저희끼리 대만 시청자 여러분 북유럽 시청자 여러분 아 일본 시청자 여러분 아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요번에 그 앨범 판매량만 뭐 몇백만 한 오백만 넘지 않았어요? 지금 620만 와 아 나도 모르겠네 근데 지금 약간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그 데뷔한 지 한 8년 이제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원래도 사실은 세븐틴의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 더 막 이렇게 세븐틴의 인기가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어? 저희가 손오공 때 예능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더 잘됐네요 그런 시너지가 조금 더 생긴 건가? 아니면 이렇게 8년 차에 생긴 어떤 이런 또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이 드디어 뭔가 조금 더 뭉쳐진 뭉집된 저희가 재계약한 다음부터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했었어요 아 재계약하고 나서 이러니 얼마나 더 좋아 아 근데 바로 재계약 직전에 이랬으면 아 더 잘하셨다 아 근데 아 지금 올 가을 시즌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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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주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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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만 해도 좋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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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된 것 같아 서너공 아우 진짜 아우 근데 어찌됐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이 이후에 바로 낸 앨범이 또 이렇게 이야 정말 아 축하합시다 이거 축하한 일이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아 근데 그 일각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으니까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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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 캐미를 너무 좋아 아 그거 아 그건 좋지 아 이건 괜찮아요 그건 다정다감해 보여요 그건 다정다감해 보여요 일각에서는 세븐틴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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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물이 끓어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끓는점에 도착을 했다 아 진짜 기분 좋지 않아 조슈아 너무 좋아요 그치?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응 이것 때문에 열심히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아 그래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또 나와줘야 맞아요 이게 점점 더 힘이 나요 맞아요 요즘 멤버들 분위기 어때요? 보기만 해도 웃지 않아요 그냥 서로? 제가 얘기를 좀 붙으자면 미안한데 세븐틴이에요? 아니 지금 아니 세븐틴 멤버 두 분이 바빠서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아주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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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기쁘고 쉽게 만들어져 사랑 여럿 드디어 선생님 알 어떻게 도착했고 네 고생